이 글자는요 말두자라고 하는 거고요 곡식을 세는 양사예요 이보다 조금 작은 양사가 되라고 하는 거고요 그보다 작은 것을 한 호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작은 단위가 한 주먹을 호비라고 하는 거고요 그보다 더 큰 게 한 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돼가 열 개가 돼야 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두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을 그냥 알갱이 곡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열십자죠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나무 상자를 우린 되빡이라고 하는 거죠 그 돼에다가 열 번이나 곡식을 담아서 덜어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 말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말두자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되빡이 열 번 담겨야지만 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말두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구슬옥자죠 자 이 글자 근데 구슬옥자인데 딱 구슬을 보여드리면 둥근 구슬이 보여지시죠 그런데 이 글자를 하나씩 나누어 보면 임금왕자와 찍다로 구분할 수 있겠죠 옛날에 왕을 찍는 건 누가 찍어요 신이 찍는다라고 했었죠 하늘에 있는 신이 점지에서 이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왕을 찍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을 찍고 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채택한 후에 상서로운 서옥이라고 하는 구슬을 줬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구슬옥자가 된 거고요 가끔은 다른 글자와 쓰일 때는요 임금왕자 형태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슬로도 사용이 되고 임금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반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쓰일 때가 임금왕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이 글자가 다른 글자랑 쓰일 때는 구슬옥자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자 이 글자는 둥글구 공구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임금왕으로 사용이 안 됐겠죠 그때는 구슬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율은 거의 그냥 반반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하시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상하기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소우자죠 소의 모양의 손글자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소가 그려져 있죠 그런 상형 글자니까 간단하게 이미지 자 감사합니다 nu 뭐요 네 다행인 되는데 bem 지금 funcion 지금 은 bit